사각턱 재건 수술 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사각턱 재건 수술에서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사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매드포어를 이용한 사각턱 재건 수술을 받으신 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사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 모습은 환자분의 3D 이미지인데요. 겉 표면 이미지를 이렇게 3D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굴곡이 드러나는 부분이나 음영이 피부색이 제거된 채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환자의 굴곡진 모습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약간 이쪽은 불룩한 면이 있는 반면에 이쪽은 꺼진 면이 보이고요. 또 여기도 함몰이 보이고 턱 끝에도 약간의 함몰이 보이고 약간의 턱의 비대칭도 관찰이 되고요. 함몰, 볼록한 모습, 함몰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면을 보시면 사각턱이 재건이 되어서 매드포어가 삽입이 되면서 하각각은 약간 만들어진 반면에 이 앞쪽에 좀 늘어진, 좀 함몰된 모습이 여전히 관찰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턱이 좀 밑으로 매달린 듯이 돼서 이중턱도 아닌 약간 이렇게 턱진, 매달린, 경계진 턱라인과 이렇게 함몰된 턱끝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귀밑각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반면에 하각각 체부 앞쪽에 있는 이런 부위에는 함몰이 약간 관찰이 되고요. 목선과 턱끝을 연결하는 이러한 매달린 듯한 턱끝 모양이 특징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고개를 약간 든 모습에서 보시면 이쪽 부위에 함몰이 여전히 이쪽과 왼쪽 오른쪽 모두 관찰이 되고 이 규근이 만들어내는 음영과 하각각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내는 이 음영이 섞여서 이쪽이 더 꺼져 보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매드포어로 하각각 재건을 받으신 후에 원인을 알 수 없게 수년이 지난 후에 이 사진과 같이 오른쪽 아래턱 쪽에 이렇게 염증이 크게 생겼던 분입니다. 다행히 이제 이리게이션을 하고 물로 씻어내고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서 염증은 사라졌지만 매드포어로 난 제로는 다공성 구조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염증에 딜레이드 임팩션이라고 해서 수술한 지 2, 3년 지난 후에 이렇게 크게 염증이 생기는 빈도가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어텍스 또한 이러한 다공성으로 이루어진 재료들의 특징인데요. 매드포어 고어텍스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볼륨이 크게 들어간 경우에 이렇게 지연성 염증 반응이라고 해서 수술 후 2, 3년 후에 이렇게 크게 염증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의 CT를 보시면 XCR 이미지라고 해서 수평 단면인데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뼈와 이렇게 까맣게 살짝 반달처럼 보이는 이런 매드포어의 음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에서 보시면 여기 희끗하게 약간 깜장색의 검은 듯한 느낌의 이런 음영이 보이는데요. 반달처럼 또 C자 형태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지탈뷰라고 해서 얼굴을 세로 단면으로 본 모습인데요. 턱뼈에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C자 모양으로 된 이렇게 매드포어의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날 섹션이라고 해서요. 코로날 단면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C자 모양의 매드포어가 관찰이 되는데 이 세 단면 모두에서 뼈와 이 매드포어와의 이렇게 중간에 C자 모양에서 가운데 빈 모습이 관찰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지탈뷰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C자 모양의 매드포어와 가운데 빈 공간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코로날 섹션에서도 마찬가지로 C자 모양의 매드포어와 가운데 빈 공간이 흉살로 채워져서 약간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각 단면에서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보이는 매드포어의 음영을 따서 이건 자동화되기가 조금 어려워서 현재는 수동으로 반자동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 섹션마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3차원으로 재구성을 하면 이게 환자의 CT 음영에서 그냥 추출된 이미지고요. 이게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매드포어의 음영과 뼈의 의미를 같이 보여주는 이런 음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차원으로 재구성된 매드포어의 모습과 뼈의 모습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매드포어가 삽입되고 이렇게 사이에 약간 공간이 떠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모습에서도 보시면 매드포어가 삽입된 빨간색의 매드포어를 볼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매드포어를 삽입을 할 때 양악시 삽입됐던 플레이트는 제거를 하고 삽입하는 게 조금 더 이상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이물질이 금속이든 폴리머, 플라스틱이든 이런 것들이 함께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자가조직을 이러한 이물질이 너무 많이 감싸다 보면 이 주변으로 가는 뼈의 혈류가 차단이 돼서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더군다나 이렇게 사강이 많은 경우에는 그쪽에 차오른 흉살이 혈관이 대부분 잘 자라 들어가지 못해서 어떤 이벤트에서 생기는 어떤 염증에 좀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플레이트 제거가 되지 않은 채 고정을 위해 삽입된 이렇게 스크류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보면 각은 만들어진 반면에 외측으로 볼륨이 없기 때문에 이쪽 부위에서 특히 함몰이 관찰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보시면 양악 수술 시 뼈와 여기 SSRO 친 부분의 뼈 사이의 공간과 플레이트 공간이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사강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매드포어가 삽입되고 뼈와 매드포어 사이의 공간도 사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쪽 부위에 사강이 데드 스페이스라 불리는 사강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보면 플레이트와 뼈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죠. 이것도 사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매드포어와 뼈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전반적으로 이 공간에 다 비어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 공간에 흉살이 차오르지만 흉살이 차오른다 하여도 그쪽으로 가는 혈관은 많이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균이 침투했다거나 했을 때 염증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매드포어나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단점이 있고요. 또 뼈의 모습과 보영물의 모습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강이 생기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뼈와 매드포어 사이에 파란색 화슬페어 같은 이런 빈 공간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수술 시 제거한 매드포어와 환자의 CT를 통해서 만든 3D 프린팅된 뼈의 모델 모습에서도 이렇게 빈 공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이런 부분에서도 들떠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제거된 매드포어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다공성 물질, 매드포어 고어텍스 같은 재료들은 이 빈 공간으로 흉살이 자라 들어가기 때문에 제거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조심조심 박리를 해서 제거를 한다면 제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흉살이 자라들어가고 사강이 있는 것이 염증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환자분의 수술 전후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꺼져있는 모습과 울퉁불퉁한 모습이 있었다면 수술 후에 턱근 모습이나 이런 하악각 모습에서 조금은 정리가 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교근이 만들어내는 음영과 그 교근의 경계 부위에서 이렇게 꺼져 보이는 이 부분은 아직도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보형물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근육이 만들어져야 될 음영이 뼈로 만들어질 때는 그렇게 크게 만들 수 없다는 이론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턱끝에서 보이는 이러한 울리불리한 느낌은 보형물 삽입 수술 후에 많이 조금 개선이 된 모습이 보이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턱끝과 매달린 턱끝 느낌이 조금 개선이 돼서 목선과 턱의 라인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짐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쪽 부분은 보형물이, 매드포어 보형물은 이 각만 주기 때문에 외측 볼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각이 뚜렷하지 않은 반면에 3DP PMMA 보형물은 이렇게 조금 뚜렷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도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교근은 이 정도 레벨에서 위치하게 되죠. 반대쪽도 보시면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턱선이 좀 더 뚜렷해지고 볼륨이 외측으로 생기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라인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턱끝과 목선에서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등 모습에서도 이렇게 꺼진 모습이 어느 정도 호전은 되었지만 이쪽 부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뼈의 문제는 뼈로 풀고 연부조직의 문제는 연부조직의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이 환자분과 같이 여러 수술을 양악수술, 사각턱수술, 사각턱재건수술, 또 염증제거 이런 여러 리프팅 수술 이런 여러 수술을 받으신 분에 있어서는 뼈의 문제와 연부조직의 문제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뼈재건수술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뼈 문제는 뼈 문제로 해결을 하고 연부조직 문제는 연부조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게 두 수술을 모두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뼈 수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연부조직의 결손을 조금은 감안해서 약간 외축으로 볼륨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과교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고민을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수술 전 모습이고요 매드포어로 사각턱재건을 한 모습이고요 수술 후 3일째 모습이고요 수술 후 두 달, 한 달 반 정도 경과된 후의 모습입니다. 수술 후 3일째 굉장히 많이 부어있지만 첫 수술에 비해서 그닥 많이 부은 모습은 아니고요 매드포어 제거하고 3D핏 PMMA의 보형물로 재건을 한 후의 모습입니다. 한 달 반 모습에서 수술 전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턱도 조금 커져서 연부조직의 울퉁불퉁함도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쪽에 보이는 이런 함물은 교근의 경계 부위에서 만들어진 함물인데 이 부분은 아직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추후에 보톡스를 맞고서 이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 가라앉게 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측면 모습에서 수술 직후에 보였던 이런 매달린 턱과 이렇게 경계지는 턱선 서비클 멘탈 핸들이 굉장히 블런트한 모습인데요. 수술 후 한 달 반 정도 모습에서 턱끝 턱목 각도도 굉장히 좋아지고 전진되면서 볼륨이 좀 커지면서 턱끝에 이렇게 접히는 모습도 많이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도 측면 모습에서도 이렇게 이중턱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턱라인이 매드포어 재건을 했을 때는 이렇게 또렷하지 않은 반면에 PMMA의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 턱라인은 이렇게 좀 또렷하고 조금 더 내추럴한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각각 모습이 턱라인이 조금 더 뚜렷한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하지만 이쪽 부위의 함몰은 여전히 조금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함몰된 모습 조금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만 이쪽 부위의 함몰은 약간 좀 아쉬운 듯한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 측면 모습에서도 이중턱 좋아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삽입된 PMMA의 보형물의 모습입니다. 수술 전 매드포어가 들어있지만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 옆사진 보시면 매드포어가 들어있는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있던 상태에서 이 빨간색의 매드포어를 제거하고 이렇게 3DP PMMA의 보형물을 통해서 이렇게 제건을 한 모습입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금속은 모두 다 제거하였고요. 매드포어도 다 제거를 하였습니다. 좌측 측면 모습에서 보시면 매드포어가 수술 전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제거 후에 이렇게 PMMA의 보형물을 여기까지 만들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보았습니다. 또 반대쪽도 사선에서 보시면 턱의 전진과 이렇게 이쪽 부위에 약간 울퉁불퉁한 모습도 매끈하게 만들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위에 뼈와 플레이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서 최대한 메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쪽 부위가 앞서 말씀드린 이 부위의 함물인데요. 이 부위의 함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쪽 부위에 볼륨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약간 부족한 모습입니다. 밑으로 볼륨 주는 것뿐만 아니라 측면으로도 볼륨을 줘서 그쪽 부분을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약간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쪽 부위가 바로 그런 부위고요. 턱끝이 약간 턱끝 전진술을 하면서 삐뚤어진 것을 보영물을 통해서 약간 매끈하게 다시 재건한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각턱 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엘드포어 재건이 맞느냐 자가골 재건이 맞느냐 실리콘 재건이 맞느냐 아니면 본시멘트 재건이 맞느냐 개인적으로는 어떤 재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각 재료가 가진 특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강이라는 것의 개념이 굉장히 보영물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영물과 뼈와의 긴 공간 그것도 사강이지만 보영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강도 있습니다. 데드스페이스는 보영물 안에도 존재하죠. 따라서 사각턱 재건과 같이 볼륨이 꽤나 큰 구조물이 들어갈 때는 보영물 안의 사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드포어 같은 경우는 사각턱 재건용으로 허가가 받아서 나와 있지만 그 크기가 어느 정도 크다면 염증의 위험성은 여타 보영물에 비해서 좀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보영물이나 본시멘트 보영물 같은 경우는 보영물 자체 내에 사강이 없기 때문에 뼈에만 딱 맞게 제작이 돼서 삽입이 된다면 사강으로 인한 어떤 지연성 감염 딜레이드 임팩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경험에서도 많이 감소돼서 실질적으로 염증이 그렇게 다른 여타 보영물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매드포어 보영물이 가진 단점과 3DP 보영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